안녕하세요. 한길안과병원 진료원장 최기영입니다. 우리 눈 앞부분에 발생하는 질환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수정차가 하얗게 변하는 병으로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노인성 안질환입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비케스탄 등에서도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후 잘 보인다며 거듭 고맙다고 말하는 외국인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병원은 1년에 백내장 수술을 5천건 이상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환자의 나이와 증상에 따라 고온 환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과 풍부한 경험, 좋은 장비가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영재를 영입하고 최신 의술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픈 눈은 물론 보이지 않아 불편한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